헬로우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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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날 수 있냐 I will count in in 필리핀어 랑귀지 응 랑귀지 어 오케이 이사 달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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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어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사 달라봐 달라봐 다드로스 아파트 이마 아님 비토 비토 왈로 샴 샴푸 헬라 마님 이순양 알린 양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긴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오늘 다문화 여기 한국이고요 익산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가서 다문센트에 가서 뭘 배웠는데 이제 필리핀어를 배웠어요 보내 첫째 배워볼게요 이사 달라봐 달라봐 아빠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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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토 오 샴푸 라빙 이산 달라봐 라빙 드로스 라빙 나빙 아빠빙 라빙 라인 카프려 음 잘있네 왕쥬